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후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히 진행 상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글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여기서 눈팅 많이 하고 그렇게 정보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서 이 글도 그냥 같이 웃어달라고 쓴 글인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황을 해서 답글을 제대로 달지 못했지만 모든 댓글 다 읽어봤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글 솜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허섭하고 허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같이 웃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 진행 상황 정도만 살짝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요 제 개인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평소 그래요. 그냥 결론과 해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도 안 했고 사고 과정이나 원인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 의아해 하시더군요. 일단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사각지대에다가 각도도 비스듬해서 뭔가 기다란 막대기? 그리고 끝에는 무언가 달려있어가지고 당시 관리인은 마당 빗자루, 나무 묶은 거?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나무 각목으로 만든 눈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차장은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도 있는데요. 거기서 눈이 내릴 때 사용하는 주차장 소유물이죠. 눈삽! 그리고 그 아이가 이걸 자기 어깨 위에 올리고 막 뛰어다닌 거고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놓치면서 차를 긁은 겁니다. 또한 직원 또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다른 손님이 출차를 하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아,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인정산소에서 호출을 해서 이를 알렸고 그때 근처 다른 곳에 있던 직원분이 달려간 거예요. 사고 이후 가해자 연락. 저는 당시 그 아이 엄마의 연락처만 받아왔고 이후로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있더군요. 제가 원래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못 받았고 좀 늦은 오후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남편분이 봤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고 현장으로 갔고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그런 뒤에 거기서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며 의미 없는 말들만 해댔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적어볼게요. 참고로 통화가 너무 길어지며 반복적인 말만 하길래 정확하게 하실 말씀 없으면 끊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계속 이분이 하... 하... 그게... 하... 등등등 말은 잘 안 하고 한숨만 반복 또 그러다 억지도 부리고 그래서 저도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또 이미 많은 답글을 읽은 그런 상태라서 결국 저도 화가 나더군요.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죄송하다 소리만 반복하고 어떻게 그냥 좀 넘어가면 안되겠냐 이런 말만 하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원래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배우자분께서 책임을 진다면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차는 이미 정비소에 보냈고요. 대차 또한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 사장님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산후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내분이 그렇게 우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아내분 본인이 크게 역정을 내며 원하는 걸 저한테 정확히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도 하고 차도 보낸 거죠. 아... 그게 듣기로 처음엔 그냥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힘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처음엔 저도 그냥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린아이와 어른의 문제라서 봐준 거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른과 어른의 일 아닙니까? 사정은 안 됐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광택집이 있는데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다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어차피 보험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일단 찌그러진 거 이거요. 참고로 본넷과 현대가 통입니다. 알루미늄 판금 장비 있는 장비소로 다시 옮기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지경에 연락해보고 그쪽으로 보내든지 할 겁니다. 아... 저희 가요. 보험은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외벌이에 조금 있으면 이사도 가야 되는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장님. 세상에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물론 그쪽 아내분은 인생 참 쉽게 사는 것 같더군요. 여하튼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기 싫으니까 그만 끊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말입니다. 당시 있었던 상황이나 배우자분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제대로 물어보고 한 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말한 뒤에 통화는 종료됐고. 아... 그리고요. 정비소에 갔더니 최초로 충격을 받았던 곳이 찍혔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부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넥과 휀다가 일체형 알루미늄이라 덴트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제 차가 이제 겨우 3000km 주행한 차라서 퍼티 바르고 덴트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 그냥 알루미늄 판금 장비가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아우디 직영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오늘이죠. 수리 과정이나 견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 말이 그냥 직영에 보내서 본넷 교환하고 렌트도 받고 보험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믿음이 안 가요. 아 참 그리고 CCTV 증거 확보를 많이들 알려주셨는데 제가 직접 하기에는 번거롭고 또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사진 올렸는데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또 간략하게 진행 상황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이애끼를 안 죽이는 대신 남편의 끼와 통장을 주게 말했네요. 그리고 쓴 이 친구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으니까 저 남편분에게 소개해주면 되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아이고야 금융치료 제대로 받으시겠네 그 아줌마 아이 교육도 망치고 남편과 사이도 멀어지고 돈도 오지게 깨지고 아주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아줌마 보고 있어요? 3번 근데 저 정도 있으면 그냥 컴파운드로 지워지지 않나요? 댓글 3억 가까이 하는 차 거기다 오래 탄 것도 아니고 겨우 3,000km 탄 차를 컴파운드로 지우고 싶을까요? 님이라면 지우겠습니까? 4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댓글 거기다 렌트 대차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천만원 넘어갈까요? 댓글 저도 궁금해서 보배드림에 들어가 봤는데요 다들 최소 1,500km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리비만 따진 거고 렌트까지 하면 끝장나는 거죠 2,000km 깨지는 건 1도 아니다 이거네요 5번 이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7월 8광에 싸지르는 건 아내가 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건 왜 남편이 하는 겁니까? 아이가 사고친 걸 떠나서 저 아줌만 본인이 싸지르는 거 자기 스스로 수습할 생각조차 없는 건가요? 도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남편이 가서 빌빌 기어야 하는 거냐고 뭐냐고 이게 그러게요 그러게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 빌고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그걸 남편에게 시키는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뭘까요? 6번 R8이군요 홀달달달달달 조상님 은닭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니 귀인을 만나면 뭐래 사는 게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시궁창인데 뭐 7번 저 엄마 태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 아저씨가 지나치게 아이를 나무라 쓸 가능성도 있겠고 아무튼 남의 애들한테는 절대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놈 할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이놈 해주면서 장담 맞춰주던 때가 분명 있었지만 저라면 훈육은 직접 하세요 모르는 애 야단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애덱글 님은 돈이 많은가 봐요 8번 처음엔 어른과 아이의 문제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문제라서 넘어갈 수 없다는 저 표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있으니 참 멋있는 사람이네요 9번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이런 경우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 싶으면 선물 사들고 가서 90도 인사하고 또 아이도 90도 인사시키고 애를 더 혼내고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만약 우리 애가 그랬다면 나 같으면 몰래 가서 어떤 차인지 먼저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제 아줌마 진짜 용감하네 이혼 당하겠네 끌 끌 끌 10번 뭔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자식이 남들한테 혼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 따졌을 때 솔직히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자식이 문제 잘못을 한 게 아닐 때 그런 거고 자초지종을 듣고 모든 게 파악된 후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주한테 감사하다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 정도로 화를 낸다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이번에 금융 치료를 강하게 받아도 자기 잘못 절대 모르고 분도 안 풀릴 사람으로 보입니다 차주분과 남편만 고생을 하는 거네요 대댓글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주차장 관리 경비원이니까 만만히 보고 화풀이를 한 거죠 아니 차주는 그냥 보내주라고 했다며 근데 왜 이래 니 차도 아닌데 왜 니가 우리 애한테 그러는 거야 왜 애 길을 죽여 이거지 뭐 아마 지도 차주한테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경비원한테 그렇게 화를 내던 중에 차주가 왔을 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버리면 가오가 안 서니까 그래서 그냥 하던대로 확 밀어붙인 건데 완전 망한 거지 뭐 일단 정황상 오늘 차 수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후기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있으면 제가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한 2천만원 통해 내겠네 그죠? 뭐? 아니 Rot